자 일곱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농신 멘토스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 직장 직업에 대해서 40대 이상 꼰대들이 젊은 천재들의 청춘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야에 고민을 해주셔서 느낀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것으로 고민을 다루게 되니 제가 죄송합니다. 스스로에 있어서 자부심 직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타인에 의해서 회사가 이래서 이래 이러니 그 사람들이 그만두지 요즘 젊은 사람들 일을 참 쉽게 그만둔다. 일자리는 많은데 왜 안하려고 하나 등등 제가 다니는 회사 또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자기 개인의 차이겠지만 그런 말하는 사람들 보면 한없이 자기는 불평불만 하면서도 그 회사를 끝까지 다닙니다. 팔랑귀 자체인 사람들이 문제이겠지만 왜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쓱 다가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떠들썩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 시각에서 보면 저도 구직중이 있습니다. 현 직장을 그만두고 보니 청년들이 왜 직업을 거르고 거르는지 알겠거니와 왜 일자리가 그렇게 없는지 회사도 회사 나름인 것을 느꼈고 좋소 좋소 하는데 때론 좋소도 다른 의미로 좋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멘탈을 강하게 하는 연습이 또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직장 직업을 가지게 하더라도 꼭 꼰대들은 젊은 청년들을 타겟으로 왜 우리 회사 왜 다니냐 누구는 공무원 군무원 등등 준비한다는데 너도 젊을 때 준비해라는 등 너무나도 비교 비교 비교를 합니다. 내 인생 책임질 것도 아닌데 왜 그런지 당해도 받고 주위의 동생들을 봐오면 그런 40대 이상 꼰대들은 왜 그런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조차 찾지도 않고 무시해야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너무 눈치를 보고 살아온 남과 비교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워서인지 이런 부분을 바꿔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분들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합시다. 저도 화이팅하겠습니다. 영화인가 드라마인가? 그 대사가 생각이 나네요. 왜? 취직 못하고 놀고 있는 게 니 탓이야? 너는 좋은 스펙에 좋은 대학까지 나와서 놀고 있는데 그게 왜 니 탓이라고 돌리고 울고 그래? 세상 씨바 족갓들이 만들어 족갓이 만들어 놓은 나라. 정부 대통령 탓이지. 씨바 이래서 어른 새끼들이 안 돼요? 나는 그 대사가 생각나네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한편은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모르겠어요. 이게 고민 사연이라기보다는 뭔가 세상 어떤 그런 기성 세대대대라는 어떤 불만 그런 것들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40대 이상인 꼰대가 많은 걸 인정합니다. 저도 꼰대입니다. 그런데 꼰대들이 나쁜 행동한다는 것도 제가 인정해요. 그런데 꼰대라고 해서 다 나쁜 행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너무 약간 피의의식을 가지고 보는 것도 안 좋아요. 약간 피의의식이 섞여 있다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멘토스님. 40대 이상 중에 꼰대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꼰대 역할을 자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꼰대가 얘기하는 게 정말 좋은 얘기인지 좋은 얘기가 아닌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꼰대도 좋은 얘기인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그냥 40대가 하는 얘기는 전부 다 꼰대고 자기들이 듣기 싫으면 다 듣기 싫은 얘기고 별로 배울만한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팩트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적어도 얘기하는 40대 꼰대든 그래도 사회에 어느 정도 중치신경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적어도 40대 이상이라고 치면 남자라고 치면 회사 근속이 한 15년이 됩니다. 회사에서 단맛 쓴맛은 다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한 회사를 다녔다고 치면 한 15년. 그러면 중간중간 옮겼다 하더라도 10년은 좋게 다녔어요.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의 어떤 경험치나 어떤 회사의 어떤 그런 처세순이나 노하우는 일반 젊은 사람들이 함부로 무시할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어요. 뭐냐면 꼰대들이 좀 그런 거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살아온 가정을 젊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좀 추해 보이거든요. 뭐냐면 뭔가 이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은데 그냥 자기 꿀일인데도 뭔가 자기가 뭐 이 정도 인생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뭐 이렇게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별로 가르쳐주는 것도 없는데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좀 없어 보이긴 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멘토스님도 대기업은 다니신 건 아니네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이게 대기업이 다니는 분들이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소를 다니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중소기업 다닐 때 회사 불만이 많으신 분들 많았거든요. 회사 불만이 있는 분들 맨날 있잖아요. 저도 중소기업 다녔을 때 알거든요. 회사에 현장 일하시는데 항상 사장한테 불만 많으면 욕합니다. 사장이라 안 부릅니다. 새끼라 부릅니다. 저한테 딱 와가지고 제가 사무실에 있거든요. 사장하고 같이 있잖아. 그러면요. 갑자기 응습자 와가지고 야 사장 전반 갔나? 사장님이요? 그래. 저 새끼 근데 저렇게 새끼라 불러야 돼요. 새끼라 부르면 하니까 새끼지. 그래. 오늘 와가지고 뭐하던데 그냥 뭐 저한테 별말 안하시고 그냥 오늘 작업한 거 이제 마무리로 보고하러 가시던데요. 아이고 이 새끼 저거 씨 월급도 좀 짓구리 맞고 주면서 존나 부려먹어 새끼 밖에 나가서 뭐하려고 그러지 우리 뼈 빠지기 고생한 돈으로 또 술이나 퍼마시고 있겠지 새끼 이거 사장이란 놈이 씨 현장에 간식놈 없고 맨날 잘 몰고 어디 가기 바쁘고 뭐 어디 뭐 이리 쓰기 가겠죠. 네가 봤을 때 저거 일하러 가는 거 같냐? 또 씨 사장하고 또 술판 버리고 또 놀러 가고 있겠지 뭐 약간 배알 꼴린 사람도 있어요. 배알 꼴린 척 아 너무 힘들었다. 근데 그건 있어요. 뭐냐면 그건 있어. 나이가 어릴수록 되도록이면 좋은 데 들어가야 돼요. 나이가 어릴수록 그러니까 왜 그런 말 있죠?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꼰들이라는 말 중에 이 말은 맞아요. 젊을 때 큰 물에서 놀아. 이건 맞습니다. 왜냐 큰 물에서 들어갈 수 있는 시기는 한정적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취업 시장에서는 나이가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제가 중소기업 할 때 어떤 얘기 들었냐면 중소기업 할 때 그 현장 데모도 데모도가 뭐냐면 일본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현장 이제 작업 보통 공장 가보면 단순 작업 하시는 분들을 데모도라고 불러요. 경상도에서 데모도는 말 씁니다. 노가다 현장에서 말 쓰고 공장에서 말 쓰는데 그 데모도가 뭐냐면 현장에서 왜 잡일 하시는 분들 있죠. 잡일 그러니까 이제 현장 가보면 기계 만치는 사람 있고 잡일 뭐 기계 똥 치운다거나 아니면 이제 크레임 만치는 분들 자잘한 거 치운 사람도 있거든요. 잡부 그리고 데모도라고 불러요. 데모도 하시는 분이 왔어요. 그분이 나이가 좀 있는데 그분이 대기업 주신이야. 대기업 전임 퇴직하고 뒷모도 가야 돼요. 데모도 데모도 일본말이에요. 뭐 시다란 말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분하고 같이 일을 하시는데 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네님 여기 말단 사원인 것 같은데 여기 회사 다닌 거 어때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회사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시죠. 자네 보니까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여기 다니기엔 너무 아쉽다는 생각 안 들어? 저도 그런데요. 제가 스펙이 안 좋아서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 자네 이런 데는 이런 공장은 나이 몇 살 먹고 와도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안 좋아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젊을 때 좀 큰 데서 오는 게 좋아. 나 봐봐. 나도 나이 찼잖아. 나도 한 가음 넘었지만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는 게 이 공장이야. 나 같은 사람 받아준다는 거는 나보다 더 어린 사람도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여기에서 굳이 연연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꼰대 분이 얘기하지만 굉장히 경험이 있는 말이잖아요. 피하살이 있는 말 맞죠? 그 얘기하니까 정신이 빡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같이 기술 없고 나이 찬 사람 나 같은 사람도 데모도 받아주는데 자네 같은 사람이야 굳이 여기서 나를 월급 차이도 얼마 안 날 것 같은데 굳이 여기서 새가 빠지 일할 필요가 있냐 하는 거예요. 특급원이 맞는 말이야. 그 말은 지금도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얼마 안 하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어릴 때 되도록이면 대기업으로 빨리 들으는 게 좋아요. 나이 먹어서는 내고 싶어도 못 받아줘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따지잖아요. 나이 따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나이가 차버리면 안 받아줘요. 나이가 차버리면. 말로는 뭐 연령 제한이 없다고 하자면 그건 뻥이고요. 연령 제한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살이 어릴 때 대기업 같은 거 지원해 봐야 돼요.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믿자야 본적이다 생각으로 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대기업이나 좀 좋은 데 일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뭐 일하다가 마음에 안 들고 힘들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이 어린 친구가 좋소 일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수였으면 돌려보냈을 겁니다. 어떤 시기를. 그래서 젊은 분들은 되도록이면 조소 공장 저는 가시는 거 반대예요. 한 20대 후반까지 한 30살 되기 전까지는 조소 공장이 오는 거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좀 차고 와도 돼요. 나이가 차고. 그러니까 일반 중소는 나이가 차고 차고는 못 들어가지만 조소는 들어갈 수 있어요. 조소는. 오히려 조소는 나이 많은 사람을 더 원해요. 그리고 젊은 사람보다. 왜냐하면 나이 많은 사람은 갈 데가 없다는 거 알거든요. 저 나이 때 저 스펙으로 우리 회사에서 안 받아주면 이 사람은 다른 데 못 간다는 거 알아요. 오히려 나이 차신 분들도 저 원합니다. 저 나이 먹어가지고 받아주는 데 없다는 걸 잘 알아요. 나이 거리면 아 얘는 새파락결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 받아주는 곳이 많다. 그래서 여기 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그 만들 수 있다. 딱 안단 말이에요. 어차피 젊은 분들은 여기 오지도 않겠지만 근데 한 번쯤은 경험해보는 게 좋아. 조소를 그냥 있잖아요. 인생 경험한다시고 경험하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가장 밑바닥이잖아. 대한민국의 어떤 제조업 행정 중에 가장 최후 방어선 아닙니까? 가장 아래 단계잖아. 그러면 동기부여가 생겨요. 내가 왜 스펙을 올려야 되고 내가 왜 좋은 공장에서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것만큼 메타인지하기 좋은 곳은 없어. 조소만큼. 왜 인원소가 많고 설비가 좋고 복지가 좋은 회사에서 일해야 되는지를 대반이 느껴요. 왜냐 조소가 돈만 적은 게 아니에요. 복지나 환경도 열악합니다. 조소가 단순히 돈만 적다고 못 달릴 만한 이게 아니에요. 조소는 일단 비품도 없어요. 냉장고도 없고요. 전자레인지도 없어요. 제가 이랬던 조소들이 얘기하면 샤워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름 되면 엄청 꿉꿉해요. 여름 되면 공장 안에 온도가 40도 넘었거든요. 밖에 온도가 33도 되잖아요. 공장 온도가 40도 넘어요. 기계 열기 때문에 더운 게 안 빠졌나. 그러면 여러분 공옥련 소풍기 있잖아요. 큰 거로 틀면 더 더워요. 더 더워. 땀이 더 나. 날씨가 엄청 더워버리면. 그래서 정말 찐득찐득합니다. 퇴근하면 엄청 꿉꿉해요. 이건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조소 현장 가보면 샤워실이 없어요. 보통 중소정도 큰 회사 가면 샤워실이 다 있거든요. 있고 없고 차이 큽니다. 특히 현장에서 이런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조소에서 땀 안 나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땀이 없는 사람도 땀을 비어두시옵니다. 그냥 스시로 이제 땀 닦아요. 진짜 머리 그냥 다 엉클어지고 떡집니다. 조소 가보면 여러분들 남자분들 공화시가 파마 하신 분들 많거든요. 남자분들. 현장 작업자 아저씨들 보면 다 파마 있어요. 여자들도 파마 있어. 파마한 아줌마 파마한 아가씨도 많고 파마한 남자도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머리 하잖아. 떡져요. 땀나가 떡집니다. 가르마고 나발이가 없어요. 굉장히 추해집니다. 약간은 추노 있죠. 추노 추노 장혁 머리처럼 돼버려요. 진짜로. 여자도 여자도 있잖아요. 현장 모르고 만약에 머리 생으로 오잖아. 머리 다 떡져가 피부에 다 달라붙어. 굉장히 지저분하잖아. 그러면 없어 보이죠. 화장 다 지워지고.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파마합니다. 파마하면 이게 어느 정도 머리 덩어리져가지고 안 엉클어지거든. 파마하신 분들 많아요. 엄청 많아요. 파마하신 분들 많아요. 여자분들도 파마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생 하신 분도 없어요. 가르마 타면 여자분들 왜 돌로 말아가지고 가르마 타면요. 머리 다 달라붙어. 달라붙어서 약간 좀 뭐라 해야 될지 없어 보여요. 여러분들면 없어 보여요. 머리카락 다 갈려가지고 눈에 찔려가지고 막 그래서 공장 오실 때 파마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샤워실도 어쩌고 화장실 화장실도 불편한 게 조서 가보면 남녀 화장실 구분이 없어요. 여자분들 화장실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조서 가보면 남자 여자 구분의 화장실이 없고요. 화장실도 제가 그때 화장실 썼을 경우에는 화장실이 남의 화장실 남의 공장 옆동의 화장실을 썼어요. 그리고 화장실이 푸대식도 있습니다. 푸대식. 좀 시설이 더 안 좋은 데는 쪼그려 앉는 데도 있어요. 쪼그려 앉는 데. 더 심한 경우에는 바닥이 뚫려 있는 데도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냄새 올라오는데. 그런 데도 있어요. 아직까지.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리고 그 자변기 밖에서 자변기 서서 노는 데도 있어요. 소위 보면 다 보여. 엉덩이가 다 보여. 그런 데도 있어요. 조서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심한 데는요. 그리고 작업 환경이 굉장히 더러워요. 작업 환경이. 바닥에 철가루 분진 같은 거 쇠가루 같은 거 많이 날리고 그리고 컴퓨터도 굉장히 꾸지고 이게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야. 조서 가보면 컴퓨터도 막 제 예전에 조서 이럴 때 있잖아요. 컴퓨터 새 거 살 돈 없어가지고 은행에서 있잖아요. 은행에서 이제 버린 거 있죠. 그거 재화정에 쓰더라고. 내가 딱 놀랬던 게 컴퓨터 본체 뒤편에 농협이라고 펼쳐있어. 농협. 농협에 무슨 지점이 적혀있어요. 나 물어봤어요. 이거 어디서 났냐고 하니까 이거 뭐 그 농협 은행에서 이제 남은 거 가져왔다고 하는 거예요. 농협 딱 적혀있더라고. 은행 지점에 썼던 거. 은행용 컴퓨터에서 가져와 쓰는 거. 헐값에 가져와가지고. 그 돈을 아끼겠다는 거야. 그래서 짝 났던 게 이 컴퓨터가 상태가 안 좋은 거 가져와서 그래서 창을 3개여이면 강제로 다쳐요. 옛날 컴퓨터 상태 안 좋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창 3개여 있잖아요. 강제로 다쳐. 와 졸라 빡쳐요. 샵권을 몇 번 쳤는지 몰라. 와 키도 안 먹혀요. 키도 있잖아요. 요즘에 키보드 좋잖아. 키도 안 먹혀요. CS 안 먹혀요. 보통 캐드 쓰면 CS 맛있잖아요. CS F 맛있죠. 커버 안 먹혀요. C가 얼마나 중요한데 안 먹힌다니까 이거. C 안 먹혀가지고 세게 눌러야 되고 그래서 내가 돈 주고 키보드 사가지고 돈 달라고 한 적도 있어. 키보드 바꾸자고. 이런 것도 안 하는 거예요. 마우스도 안 좋고. 마우스도 여기 광 마우스 있잖아요. 불빛이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소리자.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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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 와 진짜 내가 집에서 하나 가져오고 싶더라고 진짜 아니 멀쩡히 쓰고 있는데 갑자기 마우스다가 뭐 작업해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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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 아시죠? 이게 접촉 불량 상태에 멀쩡한 게 없어. 아니 뭐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무실에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비품이라도 멀쩡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멀쩡하지 않아. 바꾸겠다 하면 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니가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냐? 니가 하는 게 뭐가 있다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반문해버려요. 아 진짜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옛날 생각 떠오르네. 얘기하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되도록이면 좋은 데서 일하는 게 좋아요. 시행차 걸리더라도 조선은 좀 내가 대기업 중견기업 못 가겠다 싶으면 돈이 급하다 싶으면 다녀요. 돈이 급하다. 그게 아니면 웬만하면 큰 물에서 노는 게 좋습니다. 큰 물에서 근데 요즘에 워낙에 대기업 들어가기 힘들다 보니까 멘펄스님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PM 가야지 PM 보통 이제 생산관리는 PM이라고 부릅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PM 자리가 잘 안 나죠. 생간을 갔으면 뭐 QA 가셔도 되겠네요. QA나 QC 가셔도 되겠네요. 뭐 생간이나 품보나 뭐 비슷하니까 근데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아요. 생간이 보통 이제 다이렉트로 요즘에 대기업을 못 돌보니까 중소에서 경력을 쌓아가지고 경력직으로 신입으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아요. 생간이 보통 잡부죠. 중소기업 가면요. 중소기업 생간으로 가면요. 보통 생간이 사무실이거든요. 사무기술직의 기본 기본적인 직업 이제 파트 중에 하나가 생간이에요. 생간 품보. 근데 그 중소기업 생간 품보는요. 현장직과 같이 경험합니다. 현장에서 특허리용 기구 기계도 많지 심지어는 현장 작업도 도와주고요. 이런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간을 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큰 물에서 넣으십시오. 큰 물에서 아무튼 우리 젊은 세대들의 푸념 잘 들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곱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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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